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갑신, 의뢰, 병술, 경인 이 명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병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죠? 해월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기에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간목이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보면 그걸 떠나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차가운데 인성이 을목과 간목이 있고 여기에 인성 을목과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내의 한목도 되지만 술토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화생도 되긴 하지만 또 목극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인성이 있고 또 을목이 을경합으로 합을 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이 경금을 을목이 제거해버리고 간목 혼자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흐르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죠 사주가? 경금과 간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었다. 염사 염사는 지방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그들의 공과를 파악해 승진 또는 좌천이나 파직하던 직책이랍니다. 그러한 공직을 갖고 있던, 염사라는 공직을 갖고 있던 사람의 명저다. 반압은 안 되겠죠? 어쨌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면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 원문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이, 이은호 선생님에서 뭐라고 하느냐 볼까요? 목인수가 강하고 그렇죠? 목인수가 강하고 간목 편인이 투출하여 신황하다. 경금이 투출하여 약한 질사를 돕고 금생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돕고 갑인수를 제극함으로 이렇게 근금복한다는 거죠. 제극함으로 염사베설하였다. 자평진전의 유은사의 사주로 소개되었다. 자평진전의 유은사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저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수생어 10월, 10월에 태어났지만 인왕 신강, 인성이 왕하고 인성이 왕에서 신강하니 이 경금 제자관 이용이라 경금을, 경금으로서, 경금 제성으로서 관성을 생조해 주는 것을 용시로 삽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평진전의 명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술삼합 자 실은 인오호가 없기 때문에 삼합으로 볼 수 없죠. 반합도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삼합이론을 이해하면 어쨌든 인술삼합 뭐죠? 이건 화로 본다는 거죠. 인술삼합에서 오는 병화가 투출하였으니 공예로 본다. 본다면 즉 이것은 삼합화국이 된다. 자 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5로 봐서 삼합이 된다라고 보면 이내로 또한 이내 한목을 이루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내로 또한 합을 이루어 합화목이 되었는 바 7살이 즉 해수가 변화하여 인성이 되었고 갑목과 을목이 병투함으로써 그렇죠? 인성이 중첩되어 일주는 강하다. 재성을 취하여 경금이나 신금을 취하여 인성을 덜어낸다. 금금옥 한다는 거죠. 인성을 덜어낸 것으로 용신을 삼으니 칠살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무기운은 무기운은 무토기토는 뭐죠? 식상이죠. 무기운은 식상으로써 재성을 생조하니 뭐죠? 토생금 한다는 거죠. 생을 하기 때문에 재성을 생조하니 당연히 좋은 운이 된다. 임묘운은 임묘운은 인성이 태황하게 되니 좋지 않으며 가장 좋은 운은 경진신 경진신 이때 경진신 이렇게 좋다는 거죠. 경진신운인 15년간이다. 사운은 또 15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창간과 지지를 5년씩 나누는 이론에 의하면 15년이지만 통으로 본다는 이론에 의하면 2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또 변론을 하고 대운을 5년씩 나누냐 안 누냐 이것도 별로 학설이 있죠. 어쨌든 경진신운인 15년간 이렇게 좋고 이 사운은 뭐냐면 인사신산명이 되죠. 인사신산명과 충 인신충도 되고 사회충도 되죠. 인사신산명과 인사신 인사신산명과 사회충이 되죠. 형과 충 또는 합의 동시에 일어난다. 사신합수도 되죠. 동시에 나타나는 운으로서 다사다난함을 면하기가 어렵고 자 여기 임운은 임운은 칠살이 투로 투출되어 노출되는 바 꺼리지 않는다. 임수가 창간에 오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재성을 겁탈하는 비겁운이 가장 꺼린다. 화해운이 가장 꺼린다는 거죠. 이렇게 작병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병진전이 있는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명조를 보면 임진신의 병술무자에요. 자 보시면 병활주가 해올인데 임수가 있죠. 그런데 무토도 있고 뭐죠? 모기없죠. 모기 병신합수도 하죠. 신자진 수국을 또 이루고 있죠. 해수 수가 왕아입니다. 자 보면 효름 효름의 명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뒤에 설하고 평주니까 보일까요? 한 페이지에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차조 신약 신약하죠. 자 등량하지 못했고 득지하지 못했고 기운을 오르게 설계당하죠. 인성도 없어요. 자 목이나 간목이나 그 다음에 비겁 화도 없어요. 예컨대 병화나 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죠. 신약하죠. 그래서 이 무토 제수 이용 무토 토가 수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수가 뭐죠? 무토로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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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진토가 하죠. 이런 것을 용시로 삼는다. 병화 통근 신고 병화는 통근했다. 신고 술토는 뭐예요? 화의 고장지죠. 화의 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보면 자기 화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통근하고 있죠. 밑에 지지를 두고 있고 그래서 희 반가운 것은 용균 불등령 용균일함을 써서 불등령 그런데 균일하게 뭐예요? 등령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 격국 평상 격국 사람이다. 평상인의 명조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조를 보겠습니다. 병화일주가 해올에 태어났고요. 사회층으로 하고 있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임수가 있고 수가 강하죠. 금수가 강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뭐예요? 금수죠. 기 기토타김 있고 사 사화가 있죠. 사회층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병화가 강합니까? 강하지는 않죠. 신약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네요. 그런데 인성은 이 해수 속에 해수 속에 간목을 써야 되겠죠. 칠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칠살의 기운이 강하니까 간목을 써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목운이 언제 오죠? 갑을 이때 오죠. 이때 갑을 대우네 갑오 을미 이때의 사움이 이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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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목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화에 뭐라고 하고 있나? 신사기의 병자 임진이 차명수다. 수가 많죠. 지금 치의 기토 기토를 취하여 대부기 토국수 기토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 물이 많은데 기토가 흙탕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기토타김돼서 간목 있으면 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역수고 수가 많아서 수고 수고는 뭐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장수화했다. 터를 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우리 궁통보고 하면 지금 육신론 육신론 그게 좀 안 맞아요. 식신생제 상관생제가 되면 몰라도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육신을 말하면 금이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 궁통보고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기토가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배후 뭐가 있었죠? 기토가 있는데 앞에 임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기토타김면서 뭘 키울 수 있다? 간목을 키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만 나와서 잡혀서 그 정도 보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설하고 평주로 같이 놓고 볼게요. 차족 이 명전은 용, 기토, 호,님, 이생, 감목 나오네요. 밑에서 자 수가 이렇게 많아요. 금은 또 금생수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이게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하고 기토하고 하블라치면 뭐다? 흙탕물이 되어서 흙탕물이 되면서 뭐요? 그 땅속에 있는 거름 같은 거 다 쓸고 내려줘. 그래서 간목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조 이 명전은 용, 기토 기토를 써서 혼임, 임수와 혼합되어서 이생, 감목 감목을 생해주게 된다. 묘, 묘하는 것은 재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냐면 연지, 사화에 묘한 게 있대요. 사화에 사화가 사화에 묘함이 있는데 위죠. 도움을 주고 있다. 목, 득 목이 득, 수, 토, 이생 자, 목이 수와 토를 얻어서 생 상하 수 있고 토 얻었죠. 기토와 수호를 얻어서 생을 하고 있고 의, 마땅한 것은 유양화지기 조지라 양화는 뭐죠? 햇빛이겠죠. 그런 양화의 기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박능자 장이라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다. 용제의 감목 감목 속에 용신이 감목 속에 있다는 거죠. 해무, 가비임 있어서 보좌 등령려라 보좌의 보좌가 힘을 얻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비슷한데 진조원의 명조가 나옵니다. 진조원의 명조가 나오는데 앞에 보면 이 명조가 나오는데 비교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교를 해볼까요? 병화일주가 해오월에 태어났는데 진자임 강하죠. 기토타김이 있죠. 비겁 술토가 있죠. 그래서 기토타김이 있는데 이게 또 감목으로 꽉 쓰겠죠. 앞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앞에 나왔던 게 갑신이죠. 갑신 의뢰 병자 경인 아니죠? 아니죠? 이게 자 앞에 나온 명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병자 임진 같죠? 해까지 같아요. 기해도 같아요. 뭐만 달냐면 요거만 달라요. 요거는 같죠? 같은데 앞에 뭐가 달라요? 신사요. 요거만 달라요. 이 사람의 명조가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명조가 어떠냐 자 보시면 사 대신에 술이 왔죠? 그 다음에 병 대신에 신금이 왔어요. 그럼 신금은 이쪽 기회도 가깝죠? 수의 기운이 가깝죠? 사 나 술 나 비슷하게 있는데 병화 대신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사주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조혼의 명조인데 이 명조를 보시면 이걸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명조를 가져서 보시면 역시 기토혼입니다. 역시 기토 임수와 기토가 이렇게 섞여서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가 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기토타김이 돼서 이렇게 토가 기름지게 됐다는 거죠. 역시 기토혼임이고 반생 간목 오히려 간목을 햇속에 있는 간목을 생활할 수도 있고 호재의 병화 투감 병화가 호재에 투출되어 있다. 앞에 신사였었죠? 그래서 태양 조명 태양이 병화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니 간목이 잘 자라겠죠. 간목 득 생기 간목 득 간목 생조를 얻으니 격 외유력 격국 받기 역량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용인 같은 인성을 쓰더라도 보호자 배합 보호자가 배합이 되었고 대상현수 배합이 대상현수 대상현수는 뭐라고 되냐면 조금도 같은 점이 없고 크게 다르다는 의미다. 크게 대상현수 다를 숫자 나타났자니까 다르게 나타나니 크게 나타난다. 크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크게 다르게 나타나니 격국 고아 격국이 고아는 순 불이 변야라 참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죠. 앞에 명조하고 차이가 뭐냐면 앞에 명조는 신사였죠. 신사 한번 써놓고 다시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볼게요. 뭐가 다른가 지금 우는 다르게 우는 다르게 흘러고 있죠? 우는 다르게 흘러고 있는데 이 세 글자 여섯 글자는 똑같죠. 이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 화토죠. 여기는 여기는 화 금이에요. 이 차이인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다는 거죠. 밑에는 지지에 있었지만 병화가 위에 투출되어서 비춰주니까 좋았다는 거죠. 이게 더 좋았다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역시 기토가 혼합된 건 똑같다. 기토와 임수가 혼합된 건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감옥을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좋은 점은 병화가 여기에 투출됐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거고 태양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보조. 넓게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감목이 생조를 얻고 그래서 격국 외에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같은 인성을 쓰더라도 같은 인성을 쓰더라도 보좌 배합이 크게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은 인성이라는 것은 감목이겠죠. 그래서 격국의 고아가 여기는 참으로 순위에요. 진실로 불이이변냐라 쉽게 판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데 이게 좀 더 좋다 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로 해서 명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